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게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분날 아침에 전해드리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코카콜라의 날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소식은 아주 놀라운 치킨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시작해봅시다. Let's go! 이 소식은 정말 아주아주 진지합니다. 치킨 할아버지로 유명한 KFC가 즐거운 게임과 따뜻한 치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이밍 콘솔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치킨 아니고 게임 콘솔입니다. 심지어 KFC는 KFC 게이밍이라는 트위터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KFC가 KFC 게이밍 트윗을 이용해 KF 콘솔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출시가 되어보면 알겠죠? 최근 차세대 콘솔 PS5와 XBOX 시리즈 X, S의 인기를 따라가기 위해 콘솔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11월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요즘 게임업계에 흔히 보이는 유행처럼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KFC는 요즘 유행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색만 노란색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형식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닭을 따뜻하게 하는 진정한 콘솔을 만드는 일입니다. 작업하는 동안 많은 요소 그래픽, 연결성, 게임 접근성, 속도 및 가장 중요한 치킨 챔버를 준비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 글의 형식은 최근 출시 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펑크의 마지막 세 번째 출시 연기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KFC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양동이 모양의 PC를 쿨러 마스터에 태그를 달아 KF 콘솔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태그를 한 쿨러 마스터는 커스텀 PC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로 만든 것 같죠? 쿨러 마스터의 KF 콘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KF 콘솔을 소개합니다. 너의 굶주림을 강화하라. 4K에서 24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시스템의 자연적 열과 공기 흐름을 사용해 치킨을 따뜻하고 바삭하게 보관합니다. 여러분은 게임에 집중하시고 중간중간에 따뜻하고 바삭바삭한 치킨을 즐기세요. 커스텀 PC 마스터들이 디자인하고 만든 KF 콘솔 커스텀 셰시의 인텔 NUC9 익스트림 컴퓨터 사용 아수스 GPU 사용으로 찢어짐과 프레임 드롭 걱정 없음 6배가 더 빠른 NVMe와 시게이트 바라쿠바 원테라 SSD 두 개 내장 게다가 VR 레디, 레이 트레이싱, 4K TV 게이밍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콘솔은 팀펠레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팀펠레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콘솔을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능한 컴팩트하면서 여전히 충분한 냉각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내부 레이아웃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통형 버킷 디자인과 치킨 베이는 그 자체로도 작업하기 어려운 두 개의 분리된 기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성능 PC와 치킨 챔버를 합치기 위해 3D 모델링에 며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KF 콘솔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들과 경쟁자로 보이길 바라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진 스펙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경쟁 상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어협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생각대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래는 차가워야 되고 위에는 뜨거워야 하는 것이 동시에 붙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하다 치킨이 식을까봐 걱정할 일이 없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자, 감자튀김 등 뭐든 들어가는 거 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은 이걸 거실에 놓아야 할까요? 주방에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치킨도 치킨이지만 농심 같은 데서 게임하는 동안 라면 끓여주는 콘솔 같은 거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요. 재미난 소식이었습니다. 이거 출시되면 저도 꼭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님께서 구입을 허락하신다면 말이죠. 다음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 이후 게임이 PS4와 엑스박스 1에서 성능 문제로 인해 소니,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형 게임체인 소매점인 게임스톱 또한 판매된 사이버펑크 게임 패키지를 환불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환불 조건의 예외사항으로 박스를 뜯었더라도 환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환불받기 위해 돌려받은 패키지에 손상된 결함있는 이라는 의미의 디펙티브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회사의 창고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을 모아서 다시 사이버펑크 쪽으로 돌려보내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사이버펑크가 책임이 있을 테니 게임스톱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 사이버펑크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버그 다 고쳐진 다음에 중고로 물건 엄청 많아져서 가격이 완전 헐값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돌려보낸다의 한 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게임 패키지를 돌려주면 바로 환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의 댓글에서 환불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환불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음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골드와 얼티밋에서 공짜로 즐기게 될 게임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엑스박스 구독권인 골드와 얼티밋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얼티밋이 더 높은 구독권입니다. 지금 12월에 골드와 얼티밋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더 레이벤 리마스터, 블리드 2, 스테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될 내년 1월부터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보면 1월 1일부터는 미스터리한 선박에서 당신을 다음 식사로 만들려고 하는 괴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리틀 나이트메어스. 그런 다음 1월 16일부터는 사진 기자이면서 굶주린 좀비들과 쇼핑센터에서 싸우고 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데드라이징 리마스터를 다시 1월 1일부터 추가될 궁극의 격두 타이틀 킹 오브 파이터즈 13을 그리고 다시 16일부터 신비한 연구실에 갇혀 그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신비한 힘을 써가며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브레이크다운이 추가됩니다. 지난달보다 더 나아진 것 같은데요. 저도 엑스박스 얼티밋을 구독하고 있으니 저는 시간이 나면 리틀 나이트메어와 어릴 적에 오락실에서 즐겼던 킹 오브 파이터즈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다음!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보수를 이용해 구입해 이베이 같은 곳에서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고 있는 되팔러들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영국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가 된 지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와 물건 부족이 겹쳐 아직도 쉽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베이에는 PS5가 2배가 넘는 가격 엑스박스 시리즈 X는 그것보다 조금 덜한 2배 정도의 가격에 되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되팔러들 중 한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PS5를 3500대에 구하기도 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한 번에 1000대 구입을 시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그룹에 불과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존재하고 한국에서는 주로 영국이나 콘서트 티켓을 사서 비싸게 되팔거나 이들처럼 리미티드 아이템들을 구해서 되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되팔러들이 이번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이베이를 통해서 약 30억 정도를 벌었다는 소식입니다. VGC의 기사입니다.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대팔러들은 이베이에서 약 30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6만 대의 차세대 콘솔이 되팔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엔지니어 마이클 드리스콜에 의해서 실행되었는데 12월 1일까지 이베이에서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가 판매된 양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총 6만 대의 차세대 콘솔이 되팔렸으며 이 중 엑스박스 시리즈 S는 6,863대, 엑스박스 시리즈 X는 22,932대, PS5 디지털 버전은 7,322대, PS5 디스크 버전은 25,642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콘솔 회사는 콘솔의 판매로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콘솔을 판매한 후 소프트웨어, 즉 게임을 판매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회사에서 판매를 한 콘솔들이 고객들 손에 들어가 게임의 판매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되팔러들로 하여금 어딘가 창고에 박혀있다면 이 회사들에게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베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매점들이 이 되팔러들이 보수를 이용해 구입하는 것을 대비한 듯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넣든지 물건을 조금씩 여러 번 판매해 많은 양이 한 번에 구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등의 새로운 판매 방식을 고안해내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저를 포함해 구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생각하고 이미 이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 또한 발의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콘솔들은 잠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지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못 구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곧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 중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은 KF 콘솔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운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의 맛있는 치킨들입니다. 아 치킨 생각하니까 한국 가고 싶군요. KF 콘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라면 끓여주는 콘솔 같은 다른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칼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하시고 3일을 연달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체크체크 이야